안녕하세요 낭만틀티비의 낭만틀입니다 와우 잠깐만요 네 저한테 새로운 장비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이게 왜 받았냐고요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척이 놀러 왔는데 생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asmr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밥은 갈비밥입니다 갈비부터 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뼈가 있어요 새로 온 옷이에요 버릇 버릇